구독, 좋아요,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주 예쁜 여자 권우 시작해보겠습니다 89년도 4월 3일에서 구독, 좋아요, 좋아요 키넛 164 살짝 작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땅콩은 아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실 때 유튜브 구독 실천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개그우먼이야 친구들 안녕 나는 마주 여우야 그러고 본명이 김마주인데 왜 김마주가 아니라 오마주로 바꾼거지? 그러고 또한 맛있는건 혼자 먹는게 아니라 같이 먹는거지! 어머어머 맞지? 약갈래? 고마워 아이고 커피드슈다 근데 이렇게 나이도 올 땐 아이스커피지! 난 아이스커피 부탁할게 어허 이디스씨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탐정이라면서요? 저도 명탐정이에요 그럼요 전 명탐정 이디스입니다 내 이름은 트리스 탐정이지 와 강아지 너무 귀엽다 새하얗고 마주야 너 얘기하는거야 너 오 오마주남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사랑하오 아 이건 운전할 때 같은데 나중에 드라이브 시켜줘 여러분들 세계정복을 위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함께 하실건가요? 해적왕의 꿈을 위하여 출발! 어린이들의 동심을 책임져주는 개그우먼 미녀 오마주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, 강의 부탁드릴게요